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테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에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느니는 믿붙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설론이가 성도들은 디모델이 잠시 방문하였을 때에 디모델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또 그 종말의 날이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5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과 건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바울은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간에 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것 외에는 여기 편지에 쓸 것이 없다.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단지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올 것인지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밭 갈다가 또 맷돌질 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맷돌질하고 밭 갈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보면 당장 오늘이라도 또 마치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시가 언제가 되는 것인지 묻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날과 시일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8절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서 먼저 살펴보았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특별하게 전쟁에서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그 갑옷에 비유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라고 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삶을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장에 나간 것처럼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긴장하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만 살고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안일한 마음으로 그저 세상만 쫓아 살아가다가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사람의 일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단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만 빠져 있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대로 심판을 맡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로 살아간다고 해도 또 우리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도 게으르지 말고 연약한 일을 돕고 인내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하나같이 너무도 귀한 가르침들이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바울은 아주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요.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읽으시면서 항상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절망이 되든지 아니면 이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만 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일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이 거룩의 삶을 너희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밑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을 이렇게 친히 이루시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곡성에서 목회를 할 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에 앞마당이 있었는데요. 그 앞마당에 아주 큰 감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들은 것이 있어서 나무는 때가 되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평소에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감나무의 나뭇가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다 가지치기 해줬습니다.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때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다 떨어지고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그쯤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가 가을에서 초가을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열매가 이제 좀 익어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주 막 열매가 나기 시작한 그런 가지도 있었고요. 저는 모르고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으로 처음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했습니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진 가지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말라야 또 불태워버리니까 그 교회 뒷마당에 다 모아가지고 한켠에 잘 쌓아놓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이제 다 말랐나 하고 가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꽤 깜짝 놀랄만한 그런 광경이 그 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진 그 가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가지들 곳곳에 감이 이렇게 크게 자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주 빨갛게 익어 있는 그런 감도 있었어요. 거의 홍시가 되는 그런 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맛이 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맛이 있는 그 열매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아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열매가 익어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한두 번의 좋은 열매 또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맺을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영적인 깊은 통찰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은혜를 누린 적이 있고 또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경험하고 맛보기까지는 잘 하지만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 계속 붙어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서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마르고 또 성령의 열매도 삶에서 찾아보기 힘들 때에 그때서야 이제 성도님들은 또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성도님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원복음 15장 5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는 한두 가지 열매가 아니고요. 많은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주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주님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면 12절에서 22절까지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굳이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할 것이고 기도가 충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딱 붙어 있는 방법은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두 가지 건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애녹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동행일기를 쓰고 댓글을 달고 훈련 영상을 보며 33회를 이렇게 지내자고 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그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계신 자리에서 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각자가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많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믿음의 삶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12절에서 22절까지 쭉 나열한 것에 거의 가운데 있는 겉면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기도는 머리 대신 하나님께 머리 대신 주 예수님께 연결되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뇌가 정지되고 심하면 무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거룩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애녹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품에 옮겨졌지요. 마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것처럼 애녹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홀연히 주님의 품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품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때 주의 날이 그 시간이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의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17절 말씀에 깨어있던지 자든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다른 것에 핑계하면서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 특별히 쉬지 않는 기도를 결단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롬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저의 심령이 저의 삶이 잠에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핑계하고 또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핑계하며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그치고 멈추고 잠에서 깨어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적인 혈관이고 또 호흡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음성들이 저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들려지고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다가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23절 말씀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는 상태로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면 주 예수님과 동행해 저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녹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하시는 역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저의 삶 가운데 온 가족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님의 역사에 의심하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보호주시옵소서 언제나 피고 놀랍고 흠색하지 않으신데 하나님 저희가 할 때에 드리는 것은 한두 번의 열매에 그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부서인의 심리한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는 복을 아버지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붙어있어서 예수님께서 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더 보자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자의 삶이 살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노력으로 되지 않게 하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셨기를 믿습니다 나의 시원한 눈물을 내지 않고 오직 여와의 영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념을 지키는 삶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객과 동행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도 내 노력으로 하나님하고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의롭게 또 거룩한 모습에 하나님의 풍성만 만들어가지 않다 여주시고 내 하나님의 지식이 내가 인력적으로 되지 않으며 주 예수님께서 내주시옵소서